런닝맨 R그룹 영업사원입니다. 오늘 제가 그리고 여기 신기해보단 알마크 요즘 모델분들 진짜 이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알까기 해보셨어요? 아니 너무 약해서 너 그거야 그럼 모델 모델할 때 무슨 마인드가 따로 필요합니까? 모델 마인드 내가 짱이다 내가 짱이다 아 이걸로 자폼이야 자폼 자 동계 탐법 자 여기다 구석에 있다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와 이거는 대단합니다 역시 역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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